저희 회사는 이미지 초콜렛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신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? 저희 브랜드가 모어댄초콜렛이라는 브랜드인데 한글로 하면 초콜렛 그 이상이라는 제품이죠. 저희 제품은 초콜렛상에서 실사 이미지나 로고나 텍스트를 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판촉이나 특판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. 연예인 제품이라든지 관광 제품이라든지 하다못해 초콜렛 명함과 초콜렛 척척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. 현재 국내 시장에 어떻게 납품하고 계세요? 저희가 개발 기간은 꽤 오래됐는데 제품을 출시한 것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. 지금 현재는 일반 백화점 행사 유통을 국내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. 해외 쪽은 해외 쪽에도 일본에 나가는 제품인데 일본 다이마루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일반 특판이나 판촉물 시장은 이제 막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